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도 내 자식은 감싸기 마련이고 부모가 아무리 여러 가정을 파괴하는 중재를 줬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세상 최고의 부모라고 존경심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가족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뭐 글쎄요. 하지만 가족이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받아주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줘서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라도 도저히 용서하면 안되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용서하거나 받아줘서는 안되는 가족 첫 번째, 끝까지 빌부터 살려는 자식 캥거루 가족이라고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개 25살 이상 되었는데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부모 마음에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자녀들을 독립하라고 밖으로 내몰기는 많이 안쓰럽죠. 그러니 20대까지는 좀 봐주자구요. 문제는 3, 40대에 이르러서까지도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 슬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 몸 편하자고 자기 가족들 편하자고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은 이 문제인 거죠. 나이 7, 80이 먹은 어머니가 자식 새끼들 3시 새끼 차려줄라고 애를 쓰며 삽니다. 언제까지 품안의 자식으로 끌어안고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건 사랑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착취당하는 겁니다. 용서하거나 받아줘서는 안 되는 가족 두 번째, 책임을 떠넘기는 자식이나 부모 옛말에 빚 물어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마지막 목숨줄인 재산을 내놓으라는 자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 늘려야 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노후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식들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된다고 한두 번 얘기했음에도 자꾸 찾아와 징징거린다고 저렇게 원하니 어쩌겠냐 하면서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 믿고 빚 얻어 쓰고 갚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 우리들의 사랑, 배우 김혜수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수십 년을 정상의 연기자로 살아왔는데도 엄마의 빚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넣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간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죠. 그녀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엄마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더 일찍 그렇게 했었어야 했죠. 용서하거나 받아줘서는 안 되는 가족 세 번째, 희생양이 필요한 부모 부모라는 말만큼 이 세상에서 따뜻한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성격을 위해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모가 있습니다. 시청자 한 분께서 자신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길게 해주셨는데 위로 누나 하나, 아래로 동생 하나를 뒀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신은 중간에 외아들이었고요. 외아들이라서 귀염을 받기는커녕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답니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수틀리면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도 학대에 참여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했답니다. 참고 참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혼자의 힘으로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집을 나오자 먹잇감이 필요한 아버지는 다른 자식을 희생양삼아 학대를 시작했다더군요. 밖에서는 찌질하게 행동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을 자신의 감정 배설물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제일 가는 찌질이고 멍청이죠. 제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기를 바랬다면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 하나 없고요.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도 필요 없죠. 상처 주고 빼앗아 가고 희생양으로 삼는데도 가족이라고 혼자 안으로 삭히고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며 되레 가해자가 잘못될까 걱정하고 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올 때는 이미 천륜이고 뭐고 이용하려고 두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보다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빌부터 살려는 자식 책임을 떠넘기는 부모나 자식 자식을 희생양 삼아 온갖 폭행을 저지르는 부모와는 용서도 필요 없고 받아줘서도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족이라는 인연에 얽매여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